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조로 입니다. 우리가 와이어샤크 패킷 분석 시리즈에서 이제까지는 웹패킷 중심으로 자동 분석 도구 같은 경우나 아니면 파일 업로드 했던 이런 웹패킷 중심으로 패킷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MySQL 대상으로 공격했던 그런 패킷을 한번 좀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런 패킷만 딱 분석하기보다는 어떤 도구를 사용했고 어떤 식으로 패킷을 캡쳐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 여기까지 같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제 MySQL 같은 경우에는 직접 구축을 해서 그 다음에 공격을 해보셔도 좋고요 그게 제일 베스트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 없다면은 저희가 칼레이 리눅스라는 도구하고 그 다음에 메타스포리트 태블 버전 2 요거를 교육대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뭐 다양한 취약점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타 그 칼레이 리눅스에서는 이제 MySQL 공격들이 있는 것들이 이제 메타스포리트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스포리트를 활용을 하게 될 것이고요 자 메타스포리트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어디에 있는지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메타스포리트의 기본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모르신다면은 저희 인프롬 강의 쪽에 메타스포리트 강의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하시거나 기본 책들 여러 책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MySQL과 관련된 것들을 한번 찾으시면은 이렇게 찾아도 괜찮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Search MySQL라고 찾으시면은 여러분들이 MySQL과 관련된 공격 모듈들 그 다음에 부가적인 모듈들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사용할 것은 뭐냐면은 여기 강의에서 사용할 것은 뭐냐면은 스캐너 기능을 사용할 거예요 스캐너는 바로 이 부가적인 기능 쪽에 스캐너에 이렇게 있습니다 스캐너 있죠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MySQL까지 치시면은 이제 MySQL이라는 모듈 디렉토리 안에 이렇게 MySQL이라는 공격 모듈들이 이렇게 존재가 되고요 여기서 택택 치시면은 이렇게 약 7가지 정도, 7가지 정도로 조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MySQL 버전 정보, 그 다음에 해시 덤프 정보, 파일 정보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가지 사용할 수 있는 디렉토리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공격이 진행이 되냐 안되냐 이것이 결정이 되겠지만은 버전 정보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MySQL이라는 것을 요거를 사용할 때는 이제 내부적인 부분들 내부 인프라 쪽에서 점검을 할 때가 거의 맞겠죠 왜 그러냐면은 데이터베이스는 외부에서 접근되지 않는다 접근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접근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접근이 된다는 가정 하에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은 버전 정보를 여러분들이 보고 싶다 그러면은 버전 정보를 봐서 Show Options를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SetRhost라고 있죠 요 정보인데 타겟을 정해줘야겠죠 그래서 SetRhost를 저희가 메타스포이트 테이블 대상으로 이렇게 19168.130.137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다르겠죠 예 그래서 192.168.130.137였나요 130.137 맞죠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Set하고 SetG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부가적으로 드릴 건데 이렇게 Rhost라는 것을 지정을 할 때 리모트 호스트 잖아요 공격할 대상인데 SetG라는 또 옵션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걸 잘 많이 사용 안 하시더라고요 이 SetG라는 것은 글로벌적으로 저희들이 Set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저희가 요 도구들을 사용을 하고 난 뒤에 또 다른 도구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위에 있는 로그인 정보나 해시 덤프나 이런 여러가지들을 추가적으로 하고 싶다면은 모듈을 또 따로 선택을 하가지고 여러분들이 넘어가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SetRhost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다가 요 모듈에 대해서만 적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공격 모듈을 선택하면은 또 SetRhost로 해가지고 또 지정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굉장히 괜찮죠 네 괜찮죠 그래서 이 Rhost라는 것을 내가 글로벌적으로 내가 선택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여기다가 요 IP 여기에 되어 있는 요 IP를 저희가 적용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현재 요거를 SetG라는 것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에 여러가지 모듈을 여러분들이 그 한 대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Rhost하고 Rhost하고 또 다 달라요 옵션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Rhost라고 써있는 것은 한 개 단일 IP에 대해서만 저희가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SetRhost라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여러가지 CIJ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여러 대상 C클래스, B클래스 대상으로도 할 수 있는 모듈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요거는 이제 나중에 부가적으로 계속 제가 유튜브 강의를 하면서 나오면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격을 해야겠죠 공격을 해야 다른 것들은 이제 고칠 필요 없고 간간이 이제 쓰레이드 정보다 이제 좀 대상이 많다 그러면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Run을 해주시면은 버전 정보가 이렇게 노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접근이 가능하고 또 버전 정보까지 노출이 됐기 때문에 요거조차도 어느 정도는 취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격을 하시면서 패킷을 캡쳐를 하시면 됩니다 패킷을 캡쳐하는 방법은 제가 예전에 이 어댑터 VM이요 나트 환경으로 되어 있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브릿지 환경으로 되어 있으면 또 다른 네트워크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트 환경으로 되어 있을 때는 VMnet 8번째 VMnet 8번 이쪽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하시면 깔끔하게 캡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캡쳐를 하고 난 뒤에 캡쳐를 하고 난 뒤에 설정을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공격을 하시면은 저같은 이러한 공격 턴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그 캡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캡쳐를 할 수가 있구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캡쳐한 것들 우리가 공격했던 것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저같은 경우에는 지금 셋 버전 정보만 본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로그인 정보나 이런 여러가지들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 캡쳐를 한번 떠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거 정보들 이 패킷 정보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스태티스 정보 쪽에 프로토컬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요 그래서 프로토컬 요약 정보들을 한번 보도록 할 것이구요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우리가 HTTP, TCP, HTTP 우리가 웹 서비스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없어요 이제까지 본과하고는 전혀 다르죠 위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정보들이구요 그 다음에 이제 MySQL이라는 프로토콜만 이렇게 딱 그런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가지 섞여 있으면 많이 섞여 있겠지만은 우선은 MySQL 프로토콜이라는 것만 이렇게 서 있어요 예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 요거는 MySQL 데이터베이스 대상으로 한 패킷이다 라고 이렇게 축축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버세이션 정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컨버세이션의 TCP 정보들을 보시면은 요쪽 IP에서 요쪽 IP에서 137번으로 3306 우리가 MySQL 기본 포트 있죠 그래서 요쪽으로 패킷을 계속 날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 번을 시도를 했고요 그 공격들이 시도한 것이 어느 정도 공격이 성공을 한 것이면은 이렇게 크기가 바이트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패킷 정보하고요 얘네들은 아마 공격을 저희가 실패했거나 뭔가 이상이 있겠죠 뭔가 정상적인 통신인데 공격이 실패한 로고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공격이 성공한 로고라고 어느 정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패킷이 딱 한정돼 가지고 제가 패킷을 떴기 때문에 분석하기 굉장히 쉽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쭉 분석을 해보시면은 쭉쭉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쭉 분석을 해보시면은 정보들을 얘네들은 이제 HTTPS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이 없죠 우리가 스태스 정보에 이런 것들이 리퀘스트 정보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나타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MySQL과 관련된 것들은 프로토컬은 여러분들이 MySQL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나와요 MySQL과 관련된 것들만 골라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버전 정보라는 거 아까 우리가 그 봤던 정보들이죠 그 버전 정보들이 여기 이렇게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보들을 이제 우리가 얘가 정보들을 계속 로그인하고 리스판스 했던 것들이 정보들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보시면 되고요 살짝 좀 줄여야겠네요 보시면 되고요 너무나 크네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리스판스 값들 우리가 MySQL 프로토컬로 보내는 것들이 현재 리스판스, 리퀘스트, 커리문들 이렇게 정보들이 도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보들 볼 수가 있고요 제가 화면을 해석도로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이상하네요 마이어시크가요 그래서 좀 작게 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서버 MySQL 정보 쪽에서 이렇게 MySQL 프로토컬을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해석된 정보들이 있죠 요거를 좀 보려고 한 건데 아까 안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전 정보에 따라서 요것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키 눌러가지고 저희가 TCP 스트링을 하셔도 이렇게 버전 정보에 관련된 정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버전 정보만 좀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필터링을 좀 배우도록 할 건데요 이 MySQL, 그 다음에 버전이라고 있습니다 MySQL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있어요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찍어 보시면은 여러가지 정보들이 나오고요 뒤에 이제 따라가는 변수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우선은 버전 정보만 여러분들이 골라내시면은 이 패키지 정보 쪽에서 이제 버전과 관련된 정보들만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많은 프로토컬들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공격 프로토컬들이 많이 있으면은 공격당한 프로토컬이 있으면은 버전 정보가 혹시나 노출된 것들이 패키지 혹시 있는가 성공적으로 내가 버전 정보를 가져간 것이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사용하는 옵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MySQL 버전이라는 필터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나 웹패킹하는 과정에 웹패킹이 들어왔는데 MySQL에 있는 점원까지 이제 우리가 얘가 접근을 됐는가 이런 IPS 정보들이나 그런 거에서 골라낼 때 사용했던 그런 필터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쿼리라고 있습니다 쿼리요 이 쿼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 MySQL 쪽에서 추가적인 기능 이 쿼리는 언제 생기냐면요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정보들을 가져올 때 생겨요 그래서 칼리니루스에서 아까에서 우리가 버전 정보만 있으면은 쿼리 정보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이제 덤프 정보들 파일 해시 덤프라고 있죠 이런 것들을 공격을 했을 때 저 쿼리 정보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쿼리가 쿼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들을 가져오는 그 과정에서 프로토컬은 MySQL 쿼리라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누르시면은 TCP 스트링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셀렉트 유저 패스워드 프롬 MySQL 유저 정보들을 가져온다 이런 쿼리 정보들까지 얘가 공격을 시도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위에 보시면은 뭔가 루트로 실행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이 어떤 거였냐면은 이제 메타스포이트 버전 2 같은 경우에는 루트로 패스워드 없이 접근을 했고 그 다음에 버전 정보까지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셀렉트 유저 패스워드 프롬 마이 유저를 통해 가지고 덤프를 해 가지고 가져가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루트하고 이제 게스트 정보들 이런 정보들이 접근 없이 접근을 하는 그 인증 없이 접근을 해서 또 가져갈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 뒤에 이제 뭐 패스워드가 일부 설정이 돼 있거나 하면은 얘가 이 공격 도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루트포스 아니면 무작위 대입 공격을 통해 가지고 공격을 시도하는 그런 패킷까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메타스포이트 테이블에서 이렇게 쉽게 MySQL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패킷 정보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패킷 정보가 좀 작으니까 이 정도로만 분석해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 필터링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MySQL이라는 거 그 다음 MySQL 커리, MySQL 버전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필터링을 확인하셔도 충분히 분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MySQL 공격 메타스포이트를 통해 가지고 MySQL 공격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그 패킷들을 특징들을 조금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